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4회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첫 과목 연소공학이죠. 1번 되겠습니다. 과잉공기를 공급하여 어떤 연료를 연소시켜서 건연소가스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CO2, O2, N2 이것의 합류율이 각각 16%, 1%, 83%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연료의 최대 탄산가수율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공기비, 공식이 있죠. 공기비, 공기의 비, 공기의 비죠. 공식을 이용한다 이겁니다. 공기의 비. 자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는 뭐냐. 자 N2, N2에 대한 거. 여기 이제 분, 자 이쪽에 N2가 들어가죠. 분모 쪽에는 역시 N2가 들어가지만 빼기를 갖다가 3.76, 3.76, 그리고 곱하기를 O2, 빼기 0.5, CO인데 뭐 여기는 이제 완전연소가 됐으므로 이건 없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 공식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공기비는 CO2에 대한 게 있죠. 네. CO2, 그렇죠? 네. CO2, 그리고 여기는 CO2.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는 CO2 맥스인 것이죠. 자 그래서 CO2 맥스를 구하라는 이 문제죠. 이걸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기비는 자 그래서 N2 얼마예요? N2 83 83 딱 하고 여기가 83이죠. 빼기 3.76 곱하기를 얘는 이제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O2가 얼마입니까? O2가 1%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CO2 맥스죠. 구하고자 하는 CO2 맥스고 밑에는 CO2단 말이에요. 16%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저 앞에 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1.048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O2 맥스는 얘를 여기로 보내서 1.048 곱하기를 16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48 곱하기 16을 하시게 되면 약 16.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 공식 두 개, 공기의 비용 공식 두 개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푸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비용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2번 들어가십니다. 2번, 전기식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틀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식, 코트렐식 이렇게 얘기도 하죠. 코트렐이라는 양반이 전기식 집진 장치를 발명했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포집 입자의 직경이 나와 있습니다.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다.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전기식 집진 장치는요. 이것보다 작은 거 있죠. 0.05, 20까지. 그래서 이거 0.05 마이크로미터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이게 포집 입자의 직경이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식 집진 장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집진 효율이 높다는 얘기죠. 90%, 많이는 거의 100%에 갖고 온 99.9%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제일 높다. 집진 장치 중에서 집진 효율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전기식 집진 장치인 것이죠. 세 번째는 고전압 장치 및 정전 설비 필요하죠. 전기식이니까 그렇고요. 네 번째,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력 손실이 낮다는 얘기예요. 로 낮다. 그리고 대량 가스 처리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번 정답. 이거 딱 체킹하시면 되겠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